분명히 나는 들었단 말이야 쟤 도저히 뭐야? 한국관계 양 전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망시대 자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여깁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페콘도입니다 페콘도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아 맞다 여기 사연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입구를 들어갈건데 여기 사연은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여기 제부자분한테 제보를 받아가지고 온 곳인데 여기에 보면 지하 1층인가? 2층인가? 지하 1층? 수영장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수영장까지 있는거 보니까 수영장에서 익사사고 인명사고가 난 곳입니다 여기가 그 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여기에가 그 후로 폐업을 했어요 제부자분이 직접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왔을때 탑사같은것도 못하고 제부자분의 제보의 위해서만 움직였죠 수영장에서 익사사고 인명사고가 있었어요 거리가 멀다보니까 저희가 여기를 한동안 좀 못왔어요 지금 반려도 넘은거 같아요 1년 가까이 거의 1년만에 온거 같아요 여러분들 얘기가 많이 안 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 지나갔지? 누구 지나갔지? 누구 지나갔지? 하지 마라.. 마이콜 깜짝이야 하.. 뭐야.. 이겼어.. 자, 슬슬 한번 신명나게 놀아볼까? 어때? 한번 쫄깃하게 놀아보자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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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었지? 얘들아 이거 못들었다고 하지마 슬슬 쪼개는 소리 들었지? 슬슬 쪼개는 소리 들었지? 어린.. 애.. 목소리 슬슬 방금 누가 얘기했어? 단체로 웃네요 그 말도 맞지? 그 말도 맞지? 오늘 눈 뜨시면 당장 영안 시험을 보러 가세요 당장 일급 딸 수 있습니다 방금 단체로 웃었어요 영안 시험을 보러 가세요 당장 일급 딸 수 있습니다 단체로 웃었습니다 얘기 좀 할까? 얘기 좀 하게 얘기 좀 하게 얘기 좀 하시나요? 1 2 2 2 2 2 패딩 소리는 최대한 안나게 약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웅성웅거리는단 소리 하나가 아니라 세네 정도 되는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가 아니라 세네 정도 되는 목소리가 들려야죠? 뭐야..? 하지마! 도망가지마 어딨어? 어딨어?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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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는 지하가 개질입니다 수신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하가 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지하로 가기 전에 여기 기운들 전체적으로 느껴봐야 하기 때문에 온건데 솔직히 빨리 지하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온다 온다 어디야? 지하가 아시죠 수신 지하가 어디야? 스크랍 스크랍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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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분명히 나는.. 분명히 나는 들었단 말이야 분명히 나는 들었단 말이야 분명히 나는 들었단 말이야 떨어져.. 운 뒤에서 떨어져.. 떨어져.. 분명히 나는 들었단 말이야 재밌냐? 분명히 나는 들었단 말이야 신청자님께서 이랬어요 이콜이 따라다니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콜이가 찾아다니는 것 같죠?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여기저기 피다니면서 일부러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찾아서 다니는 것 같죠? 아니 나를 따라다니면서 장난을 쳐 장난질을 쳐 그러니까 사람을 오랫동안 못 본거야 우리가 여기에 발길이 끊긴 지도 오래됐고 우리 말고는 여기에 또 누가 안 온 것 같아 사람의 기운 이런 것이 모든 게 새롭고 재밌는 거야 자, 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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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형, 지하 갑시다 치형 지하 갑시다 왔다 치형 한 치 두 치 세 치 또치 멸치 거 Isa 내 쪽 내 쪽 내 쪽 내 쪽 내 쪽 промah 내 쪽 내 쪽 내 쪽 에바 참치꽁치, 또치 지하 갑시다 이게 뭔mouth들을 써내야? 또 나오게 성분체원 안개 진짜로? 네 percept용 뭐지? 뭐지? 여러분들 주차석 꼭 해주세요 여기는 방폭이 될 염려가 많습니다 지하다보니까 아마 방폭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2층에는 아무것도 없어? 2층에서 계속 따라다니기만 하고 장난을 마치니까 그냥 패스했어요 바로 말도 안해 장난만 웃고 떠들기만 하고 자 여러분들 주차석 꼭 해주세요 여긴 치열 와.. 너무 치열해.. 와.. 안개치려.. 와.. 치진다.. 아직까지는 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하 깊숙이 더 들어가봐야 되겠지 진짜 이 간만에 온다.. 진짜 여전하구만 여전해.. 잠시만요 못있어 못..못.. 여러분들 바닥이 다 나무판자대기로 돌아다닙니다 다 못이예요 세상에 도청에 신발에 못 박힌적이 있었어요 못이 뚫어옵니다 왜? 왜? 이 간만 잡지 따라다녔야 되겠지 응 2층에서 2층에서 응? 안정받지 따라 내려왔는데.. 따라 내려왔다.. 그럴 수도 있지 누구 있어? 있는거 같은데? 어디? 뭐 있는거..? 어디가 뭐가 있어? 어디가 뭐가 있어? 갔어? 돌아다녀 뭔 소리야? 뭐해? 뭐요? 근처에 있지라 뭐야? 형 조심해 뭔 소리야? 하지마 하지마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건 시계소리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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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계소리 아니에요? 시계.. 여기에 시계가 있어?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없지? 뭐야? 빠진거에요? 빠진거에요? 장난치고.. 여기에 있는거 같은데.. 형님.. 뒤에 방금 뭐.. 뭐야? 뭐야? 형님.. 뒤에 방금 뭐.. 뭐야? 드렸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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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고마워.. 뭐였죠? 진짜.. 뭔 소리야... 진짜... 누구야...? 얘기해 봐라.. 방금 그 소리.. 진짜 무거운거 집사2장 누구야? 안에 누구 있냐? 안에 누구 있냐? 여기에 봐라 여기에 봐라 누구야? 누구야? 여기... 이제 봐라 소시야 저기서 못 들어갈 거 같아 뭐야? 진짜? 안에 누구냐? 안에 누구야? 들어가고 싶어도.. 현재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폭포가 엄청나.. 여기서는 폭포가 없고 데려가면 지금 폭포가 있다니까.. 진짜.. 뭔 소리야 진짜! 잠깐만.. 우리 수영장이 어딨지? 근데 뭔 소리를 나도 듣긴 들었어 하모니카 같은.. 나는 들은 것은 하모니카 소리예요 별소리가 아니라 하모니카 같은 소리 짧게 들렸었거든 아.. 내가 못들었어요 여러분들 난 날이.. 도청이 저기 끝에 있었으면 나는 여기 있었거든 불 다 끄고.. 멜로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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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개장! 축하드려요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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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